왜요?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극한직업 극한직업이라고? 네 요새 가정적이게 많이 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? 노을을 생각해서 아 노을을 생각해서 어머니와의 그렇지 그런 하모니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군요 요새 유튜브는 좀 잘되고 계신가요? 요새 빈곤합니다 그쵸 많은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 구독구독 왜요? 혹시 네 셀카로 찍는 거 알지? 제 셀카로 어떻게 찍어요? 제 얼굴이 지금 이 꼴인데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구독구독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한 개씩 있다고요 그리고 구독자와 애칭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쥬니 어때요? 이렇게 동영상을 들고 있으면 응징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 맞다 으아아아아악 어때요? 뭐? 이제 갱생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갱생? 정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구독자와의 애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끄러! 유빈아 이거 빨리 줄게 아버지를 아버지 길을 갈 거야 애칭 정말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러면 200명에서 벗어나시지 못합니다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네 내일 여기까지 인사해주세요 그런 거 항상 구독해주세요 이런 거 여기 생각을 좀 이런 거 여기 내부 눈으로 그러면 감사합니다.